허브라고 하면 그냥 약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초 약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판이나 산이나 사람이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 물질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심어 놓으셨는데 이 허브의 특징 중에 아주 간단하게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우선 향이 있고 항산화 물질이 있고 그리고 먹을 수 있으며 또 약초에 뛰어난 이러한 녹색 주로 녹색인데 녹색만이 아닙니다 에센셜 같은 경우는 뿌리나 꽃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꽃에서 그거를 이렇게 채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허브들이 되게 독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허브는 사실 엄청 싼 것부터 엄청 비싼 것까지 있어요 그리고 블렌딩을 잘하면 정말 고가가 돼버려요 몇 백만 원짜리까지 이만한 양에 정말 엄청 고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100% 다 써있지만 그게 다 100%가 아닐 수 있고요 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허브의 효과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어떤 분들은 싸구려 허브 쓰시고 저는 허브 효과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허브를 제대로 사용하시면 효과를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허브 테라피를 한 6, 7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허브에 대한 윈터그린이나 라벤더나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을 외부에 나가서도 강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아신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아신다 이래야 신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무엇들이 약초들이 써 있어요 땅에서 자라나도록 하셨으며 땅에는 가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곁에 이런 약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잡초처럼 보이는 식물에 심지어 망태초 있죠 망태초 엉겅키 이런 것들 그리고 쇠비름 이런 나무래도 이런 잡초처럼 보이는 식물에 무엇을 담아두셨다 네 치료 성분을 담아두심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대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우리들이 뿌리나 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누구를 네 의사를 자주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허브에 푹 빠져서 계속 발라요 귀 바르고 허브 타서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이 향이 사람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요 컨디션을 정말 컨디션 좋게 만들고 기분이 상쾌해져요 하나님께서 숲속에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각종 약초를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뿌리와 줄기의 껍질에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죽이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성분이 없으면 그 식물 자체가 땅에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이요 거의 160년 전에 기록된 글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허브에 대한 이야기가 허브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최근에 알려진 거고 1900년대 후요 이제 사람들에게 극대화되면서 알려주셔야겠어요 그 전에는 유럽에서 그리스나 이런 유럽 쪽 터키 이런 쪽에서 많이 알려주셨겠고 거의 허브가 많이 자란 지역은 필리핀, 터키, 인도네시아 이쪽에 동남아시아 쪽에서나 아니면 남태평양 쪽에서 많이 서식하는 이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허브는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깻잎도 허브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깻잎도 우리 한국에도 이런 좋은 식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일반적으로 뿌리와 줄기 우리 뿌리에는 골든실이죠 골든실 에케네시아 종류들은 모두 다 항생제 역할이 되게 많아요 에케네시아 종류들의 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든실이고 그 다음에 실루마린이라든지 이런 식물들 모린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와 껍질에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죽이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나 세균을 우리가 좀 근절시키려면 이런 약초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물들은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시작되었어요 어떤 약물이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스피린부터 시작해서 몰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진통제 혹은 항염제 항생제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대부분 식물에서 시작되었어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몰핀 같은 경우는 우리 양기비 있죠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그 양기비 꽃 혹시 되게 얇은 거 주황색도 있고 지금 우리가 자주 보는 이런 양기비들은 약간 뭐라고 하죠 이건 이제 변종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바꿔서 나온 품종이 개량된 거고 원래 진짜 양기비는 중국 같은 경우에 몇 개만 있어도 붙잡혀가요 되게 중독성이 강하니까 그런데 그 양기비에서 직접 뽑은 진액에서 몰핀을 만들어줬어요 원래는요 거기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강심제는 디기탈리스라는 식물에서도 뽑은 물질 이것처럼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식물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지금은요 약물을 쓰다 보니까 식물을 무시하는 거지 사실은 원래 약물은 식물에서 온 데이터 값과 거기서 온 성분을 바탕으로 천연을 화학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약초 사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초는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약초가 어디에 좋고 이렇게 떠도는 정보를 쉽게 적용하지 마세요 막 돌아다니는 정보 있잖아요 그런 거 적용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약물을 사용하실 때 자신의 몸 상태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야 돼요 몸 상태를 모르고 약초를 썼다가 독이 있든 없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약초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독성이 없어야 돼요 아니면 독성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허브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브 사용법 채소처럼 먹는 약성 식품이 있어요 우리가 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속에 취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산속에 향이 좋은 어떤 나물들이 있어요 그런 나물 채소처럼 먹는 약성 식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 보조 식품으로 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허브를 제조를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캡슐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모링다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차를 먹기도 해요 한 방울을 떨어뜨리든지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마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 그 잎사귀나 줄기나 허브 티백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기요법이 있어요 증기요법 어떤 허브든지 사람의 코와 입을 중심으로 상기도 쪽에 그 허브에 있는 약성 물질들이 우리가 숨을 쉬어서 들어가게 하면요 이 기도 쪽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증기요법은 사실 이 상기도 염증에 정말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특별히 사람은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우리 폐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코는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걸러주는데 입으로 숨을 쉬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감기에 걸리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증기요법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감기는 보통 수분이나 수배 되게 약해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나 감염성 질환들에 정말 걔네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건조하고 집이 건조하잖아요 감기 잘 걸립니다 네 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해 주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디퓨저 혹은 허브 향 치료 되게 좋아요 향을 가지고 바른다든지 마신다든지 그런 거 좋고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이 미끄미끄라죠 그 오일은 마사지를 하는데 여기는 캐리어 오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로만 마사지하게 되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피부가 강한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혹시 약한 분들은 좀 약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아니면 호호바 오일 이 두 가지 캐리어는 제가 가장 좋다고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끔 달맞이 오일이나 캐리어 오일이 있으면 마사지는 정말 좋아요 안녕히 계rau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ят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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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놈이 여기로 Bond 병원 poko 병원 Prote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